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연어와 바다포도를 먹을거에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바다포도를 먹어볼께요. 미역? 이제 연어를 손질해볼께요. 이제 연어를 손질해볼께요. bhf 콜라 2 3 밀라 너무 좋다며 매운 짠 팽이버섯 연주에 가득한 음식을 다 먹어야겠어요 고소한 어깨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었을때 치즈가 더 맛있을때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hold on 물이 쫄깃하고 숟가락이 쫄깃하고 약간 unauter 하지만 돼지내arma 나가는게 맛있다 맛있게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제사는 해보는것이 네일에 그리고 편안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넓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사과도 맛있고 연어로 고수는 없었거든요 연어한거랑 과일 과일입니다. ㅇㅋ 이제 걱정됩니다. 부족하기도 하니까 저는 한국인들이ьют학자들에 흥미를 넣었거든요. 오늘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마침내는 고구마 소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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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치킨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을 먹어보는다 맛있게 먹어야지 후추 이제 연어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께요 이제 연어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께요 이제 연어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께요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핫도그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소고기 앞에서 잘 먹으면 좋고 아.. 자 이제 만들고 네.. 저는 기름에 판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영원한 맛도 더 먹고 싶다고 봤나요? 이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 맛은 아무거나 맵지 않으면 인기맛이 나요 그렇게 하는 맛은 정말 맛있엉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먹으러 가게 아... 너무 맛있어 이낙니다 조합이 매콤하고 아까보단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저게 대장한 뼈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걸로 당겨서 저는 다 κι는 바삭한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한입은 시원한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난 한국도 한입만원에 한입만원에 먹어야지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아직은 이 음식은 그 시원한 음식이 소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시원한 음식은 이 정도면은 정말 쫄깃한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추가할 것 같아요 더 맛있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이게 1.6kg짜리 연어인데요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가 않아요 남은 연어는 연어 비빔밥도 해먹고 연어 스테이크도 해먹으려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